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 마지막 회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연애 리얼리티 쇼가 아닌 참가자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진심 어린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강정현과 앤옥의 로맨스는 마지막 회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앤옥의 깜짝 프로포즈는 강정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 변화, 프로포즈 준비 과정, 그리고 방송을 본 팬들의 반응까지 다각도로 조명하며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강정현과 앤옥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한 쌍의 연인이 만나는 이야기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났고 서로에게 이끌리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은 종종 충돌했고,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강정현이 앤옥의 진중한 성격에 대해 다소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면, 앤옥은 강정현의 밝고 활기찬 성격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이러한 차이점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은 점차 상대방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과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정현은 앤옥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태도에 점점 매료되었고, 그가 보여주는 진솔함과 진중함 속에서 안전함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앤옥 역시 강정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발한 성격에 이끌리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의 삶도 더욱 활기차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성장의 자극제가 되는 관계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도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랑 수업을 통해 강정현과 앤옥은 서로의 삶에 점차 스며들며, 마치 오랜 연인이 된 것 같은 편안함과 안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진정성 있는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앤옥의 프로포즈는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온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앤옥은 프로포즈를 앞두고,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프로포즈를 넘어서, 강정현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마음을 담으려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앤옥은 감정의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프로포즈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과 걱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강정현이 그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그가 얼마나 강정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 사람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프로포즈 당일, 앤옥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꽃으로 가득한 공간은 마치 꿈결처럼 아름다웠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직접 연습한 세레나데를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은 앤옥이 진심을 담아 오랜 시간 준비한 특별한 순간이었으며,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정현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평소 진중하고 따뜻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강정현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 앤옥의 모든 준비와 그가 겪어온 감정 변화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으며, 프로포즈는 그의 사랑의 깊이와 진정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강정현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앤옥이 준비한 프로포즈 현장에서 강정현은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앤옥과 함께 한순간들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앤옥이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강정현은 그의 진심을 깊이 느꼈고, 이로 인해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강정현의 눈물에는 단순히 기쁨이나 놀라움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두 사람의 여정 속에서 그녀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고, 앤옥이 자신의 진정한 반려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사랑이 확고해지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강정현의 눈물은 그녀가 앤옥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감동적인 반응을 넘어서,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정현의 진솔한 감정 표현을 통해 시청자들은 그녀가 얼마나 앤옥을 사랑하고, 그와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현과 앤옥의 프로포즈 장면이 방송된 이후, 시청자들과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진솔한 사랑 이야기와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은 팬들은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 게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고, 이는 두 사람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대중들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솔직한 감정표현과 관계의 변화를 통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강정현과 앤옥의 이야기는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사랑과 관계에 대한 깊은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성 있는 관계와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수업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강정현과 앤옥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연애와 결혼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정현과 앤옥의 이야기는 방송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그들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솔한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며, 신랑 수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해진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신랑 수업을 통해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사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반려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방송을 넘어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함께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정현과 앤옥의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밑바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더 큰 사랑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